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. 러시아의 홍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모스크바가 몇 분만에 물에 잠겼습니다. 교통이 마비되고 지금 얄타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. 지금 전기도 끊겼고요. 버스도 멈췄습니다. 지금 하루에 평균 얄타에서만 강우량이 74mm이고요. 모든 교차로와 수백기 주택 및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습니다. 러시아가 지금 현재 침몰하고 있습니다. principles. 다이어트하는 모스크가 역시 전기사는 своих수 산소수 소관이 구속ess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